왠지 오늘따라 마음이 아픈지 했더니 오늘은 그대가 날 떠나가는 날이래요 왜 항상 나는 이렇게 외로운 사랑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한 날이에요 왜 그랬는지 묻고 싶죠 날 사랑하긴 했는지 그랬다면 왜 날 안아줬는지 그렇게 이뻐했는지 나만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라보기만 하다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아픈 마음만 가지고 사는 건 도무지 불공평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왠지 오늘만은 그렇게 보내기 싫은지 오늘은 그대와 난 마지막인가봐요 왜 항상 나는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한 날이에요 시작부터 사랑하지 않았다고 내게 말했었다면 그랬다면 나의 마음은 이렇게 곧게 다쳤을까요 나만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라보기만 하다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아픈 마음만 가지고 사는 건 도무지 불공평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바라보기만 하다 포기할 수는 없겠죠 바라보기만 하다 포기할 수는 없겠죠 바라보기만 하다 포기하고 committees 바라보기만 하다 포기할 수는 없겠죠 나는 사실 이성적인 게 참 싫어요 그래서 우린 헤어져야만 했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도 내 밤이 고통스럽겠죠 그때 가정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날 안아주진 않았을까요